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24절입니다. 이사야 5장 24절 973면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두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습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벌이며 이스라엘의 거루간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멘. 넘어가서요.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라 반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루간시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오고 싶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랩런트들이 교회에 달려오고 싶고 그 랩런트들 때문에 사실 어른들도 또 교회에 달려오고 싶고 어저께는 제가 차를 타고 상원고등학교를 지나오는데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 뛰어놀는 친구들이 TCK라면서 농공에 있는 TCK고 저 북부에 있는 TCK고 애들이 놀아도 교회에 와서 논다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축복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정말로 금요일 이 시간이 기대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또 인도하실까라는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또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린 이 부분들이 너무나 축복됨을 깨닫고 제가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입는 것 같아요. 또 교회 안에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랩런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진짜 2, 3, 7 시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두로 가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인들 보면 하나교회가 아니에요. 옛날 하나교회가 교인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금요일 전등학교 때마다 찬양하는 걸 보면요. 너무나 잘하고 율동도 그렇게 빨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무 잘 따라해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쪽으로 이렇게 카메라 중계 이렇게 카메라를 여러분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자신도 아마 놀랄걸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찬양을 잘 따라하지? 율동을 잘 따라하지? 정말로 수준이 대단해요. 제가 보면 볼수록 이제는 하나교회를 넘어서서 2, 3, 7 교회구나. 라는 생각들 하게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빠른 율동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하는 빠른 율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전부 다 따라해요. 찬양하면서 따라하는 부분을 보면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교회가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교회가 아니구나. 정말 2, 3, 7을 향한 하나님께서 축구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갱신되어 나가므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저희 여러분으로 추구합니다. 정말로 랩런트들이 교회에 와서 행복하다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티식개들이 교회에 와서 뒹굴고 뭔가 놀고 그렇게 한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축복된 교회 속에 우리 오늘 안수 권사인들이 찬양을 불러주시는데 여러분이 울타리게 되어주시고 또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울타리와 보호자 역할을 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저희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제목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일 랩런트 데이로 핵심이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랩런트들 함께 참여해서 산업성교회부터 시작해서 랩런트 데이메시지 또 맞추고 나서 흩어진 제대들까지 메시지 흐름 속에 응답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청년 리더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3월 1일 수요일 날 득평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의로 법률 전문인 수련회도 같은 날 득평에서 진행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기에 우리 참여하는 청년부도 있고 의로 법률 전문인들도 함께 참여해서 기중한 메시지를 붙잡게 되는데요. 메시지 붙잡는 그게 우리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응답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2, 3, 7시대를 준비하는 기한교회 속에서 교회가 선두로 쓰임받는 기한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토일 시대에 통해서 지금 우리 모든 랩런터를 중심한 훈련들이 사실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랩런터를 또 토요일날 참여해서 메시지를 받고 또 토요일 훈련들이 되어지고 또 토요일 저녁에도 보면은 우리 소년부 중고 중심으로 해서 아워드 스테이션 해가지고 또 각 주차별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우리 랩런터 중심한 예배와 함께 오후 시간에는 저 RUTC 간에서 하나 노리트 해가지고 우리 랩런터들이 주차별로 훈련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인스타를 보면서 매일매일 참 하나교회 움직임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마음이 들떠요. 늘 랩런터들이 이렇게 살아나니까 제 마음이 들뜨고 제가 랩런터 같고요. 정말로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로 검토를 시대에 제대로 된 응답들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본부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이 일에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본부일에 심부름할 수 있는 팀들이 딱 되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에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약 붙잡고 영적 싸움의 승리함으로 모두가 정인으로 세워지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이죠.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랩런트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어 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랩런트도 참여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교회가 매년 초에 시작하는 전성도를 향한 새벽기도회가 새벽기도회가 다름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도 쭉 인도를 받으면서 한 주간에 후대 25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결론을 딱 붙잡았어요. 그게 오늘 우리 고동부가 나와서 특송한 부분들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앞선 전도자의 눈물을 알며 예수의 피 묻은 바톤을 들고 전동 이어나가 이어나갈 랩런트입니다. 그게 저는 이번 한 주간에 특세를 참여하면서 마지막 우리 고동부가 오늘 아침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아 이게 이번 특세의 결론이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안을 랩런트 그리고 앞선 전도자의 눈물을 아는 랩런트 예수의 피 묻은 바톤을 들고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랩런트 이게 우리 랩런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어떤 훈련으로 인도해 나가시는지 잘 모르고 또 이 훈련 속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잘 몰라도 몰라도 괜찮아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훈련을 받는 한순간 한순간 그게 나중에 여러분을 정말로 한시대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랩런트로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제가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한 번씩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우리 랩런트 부서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부분들을 함께 참여하면서 각 부서를 돌면서라도 한 번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부분들을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배경이 되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쭉 주일학교 부서별로 쭉 진행되어지는 특별새벽기도를 통해서 먼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보셨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각 부서에 대한 기도에 대한 제목들을 담은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랩런트 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정말로 랩런트들 때문에 랩런트 시대의 주역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랩런트들도 여러분이 바로 랩런트 시대의 뭐요? 주역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간단하게 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서론에서 여러분 세계보고만은 주님의 계획인데 237나라 세계보고만은 주님의 계획인데 여기에 주역으로 부르신 것이 바로 랩런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보고만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달라요.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보고만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느냐 그게 우리의 오늘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랩런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이들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오늘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기에는 우리 랩런트들 바라보면 뭔가 좀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은 영적으로도 완전히 세워지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세워지지 않는 시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현장을 향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랩런트들의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한 시대를 놓고 재앙의 시대에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우리 랩런트들이 세워져야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뒤에 배경이 되어주시고 울타라가 되어주셔서 정말로 영적인 보호자로서 여러분 세워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모든 랩런트들이 기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인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보호자와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랩런트 시대의 주역들을 여러분 손에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신부름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길을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가져야 될 부분들과 우리 랩런트 시대의 주역인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져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랩런트 시대의 주역으로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은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은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랩런트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의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약의 전문가가 되고 자신이 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질 때에 따라온 것이 뭐냐 삶의 정인의 축복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은약의 전문가가 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은약은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라 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학교 때 전달된 메시지를 조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바로 성령축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의미가 뭔가 왜 무엇에 오직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에 오직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성령축만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오직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은약에 대한 부분들 성치가 4등 1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있는 그 부분들을 통해 성치되어졌는데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언이고요 4등 1장 1절에서 14절에 그 은약이 성치된 부분을 말하고 있고 신약은 그 은약이 성치된 부분들을 잡은 증거 가진 증인들의 기록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4등 1장 1절에서 11절인데 거기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예수님이 바로 갈보리산 언덕 1절에서 승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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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4등 1장 3절에 있죠 감나눈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의 시작이 4등 1장 8절에 오직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 부분들이 우리가 평생 가지고 누려야 될 부분들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면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누려야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 소유하고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오게 되어있고요 그리스도로 말면 오직 성령에 충만한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먼저 은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은약의 전문가가 되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는 어떤 말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소유하고 붙잡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한 시대 속에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키는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면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힘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는 살인자가 되어버렸고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자기의 배경 가지고 나와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가 되어지고 결국 도망자가 되어서 저 미디안 강야에 40년 동안에 장인 이두레 약물을 치면서 도망가는 신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에 외롭게 보여지는 시간이었지만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었어요 모세 얘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세 5경은 모세가 그 미디안에서 기록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미디안 강야에서 자기 장인 이두레 약물을 치면서 기록한 것이 모세 5경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외롭고 힘들다고 할 그때에 모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희생제사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알리시고 그 희생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출애급에서 가난한 땅으로 나갈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약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출애읽기 6장 1절에서 18절까지 7장 1절에서 5절에다 보면 한번 보십시다 출애읽기 6장 한번 보세요 6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벌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했죠 2절에 보세요 또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요한이라 넘어갔어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고방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13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장에 넘어가서 보세요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에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 적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니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결과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 40년 동안 인도하는 지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붙잡았는데 모세는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강야 40년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나중에 굉장한 응답으로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붙잡은 그것이 내가 어떻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 잡는 그것이 내게 과거에 말씀 붙잡았던 그것이 오늘 나에게 하셨고 또 오늘 붙잡은 그 말씀이 나에게 나에게 미래의 엄청난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붙잡은 은약이 여러분 나중에 커가지고 10년 동안에 몸부림체 이루신 일들보다 더 큰 응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한순간 붙잡은 은약이 모를 뿐이지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한순간 붙잡은 은약이 여러분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10년 동안에 이루어놓고 일을 해보다가 더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 붙잡고 벌왕 앞에 쓰게 되었고요 말씀으로 사실은 이스라엘의 신들을 40년 강약이를 인도해 나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붙잡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잘 알아듯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실은 이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했어요 3장 1절에 근데 3장 2절에 보면 그 당시에 말씀을 대언해야 될 선지자 아니 제사장 엘린은 자기 처소에 누웠다 했어요 2절에 그리고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냐 은약계 옆에 은약계 곁에 있었더라 했어요 아니 제사장 엘린이가 은약계 옆에 있어야지 어린 사무엘이 은약계 옆에 있었더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은약 붙잡는 일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사무엘을 보세요 제사장 엘린은 자기 처소에 있었지만 어릴 때 사무엘은 은약계 곁에 있었더라 결국 사무엘의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말씀을 직접 확인하시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3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신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여호와께서 뭐로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은약을 붙잡고 은약을 소유하고 은약의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그것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있어요 보세요 사무엘 생일 동안에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 한말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고요 결국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으로 말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서 미스마 운동을 일으키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에서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일을 누가 있느냐 사무엘에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했더라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은약계 곁에 있었던 어릴 때 그 은약계 곁에 있었던 것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은약 붙잡는 그게 다예요 정말로 보잘것 없어 보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에 내가 마지막 제가 마음에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에 붙잡혀진 그 은약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중요한 은약을 전달했어요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여기에 중요한 은약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죠 뺏겨버린 은약계 이야기했겠죠 다시 사무엘이 또 은약계를 회복하게 된 부분들을 또 이야기했겠죠 나중에 다윗이 자기는 은약계를 모실 성전 짓는 것을 왕이 된 이유라고 볼 정도로 어디에서 은약이 전달되었겠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중요한 은약이 다 전달되어 사실은 왕이 될 것을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한 사무엘의 말 때문에 다윗은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전에는 다윗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결국 안 나타나요 그런데 왕이 될 것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어려움과 핍박이 다윗 생애 속에 이루어지는데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기름 부음에서 왕 될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다윗 생애 3분의 2 이상이 엄청난 어려움과 핍박과 활란들이었습니다 사울랑이 공개가이고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기름 부음을 말하면서 중요한 은약이 사물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은약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공생에 3년 동안의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전달했어요 3년 동안의 공생에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축만 받게 되니까 그 은약의 말씀이 사실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축만 이후에 사실은 제자들이 전혀 후소리하지 않았고요 성령축만 이후에 그들의 눈이 달라졌어요 보는 모든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중요한 것은 오랜 알 수 있는 비밀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마지막 성령축만 이후에 제자들이 나타났던 부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려지지 않고 사실화되지 않았는데 성령축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들은 말씀이 사실화되어 버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핍박 받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기뻐했죠 왜 그렇습니까 은약에 말씀이 주어져 있기 사실적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왜 강단이 중요하냐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하냐 여러분은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주의종들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의종이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의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은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은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나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죠 장세기 45장 5절에서 9절에도 실제로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 앞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대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정말로 언약의 누림이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누리느냐 언약의 누림의 비밀인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 언약을 누릴 수 있지만 언약의 누림의 비밀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언약을 누리는 그 누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누림의 비밀이 기도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 자 성경 한번 보세요 다윗 10편 119편 164절에 보면 하루 7번씩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다윗은 한번 찾아보세요 10편 119편 10편 119편 164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어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의 주특기가 찬양인데요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했다는 말은 뭐냐 찬양으로 7번씩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마다 사실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은약을 누리는 비밀인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돼야 합니다 다네엘도 다네엘에서 6장 10절에 하루 3번씩 다네엘은 전해해 나가던 대로 늘 규례처럼 와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하루 3번씩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다네엘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는 바울 4등연 16장 25절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과 신라는 찬양했어요 16장 16절부터 보면은 저 말은 귀신 들린 요정을 치유한 것 때문에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그 요정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 유대를 소란케 하는 유대인으로서 성읍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고발했어요 결국 빌리포 감옥에 감치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뭐합니까 찬양했어요 찬양하면서 길로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 기적을 익히사 그 속에서 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간수장이 복음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중요한 말이 4등연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드리라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바울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는 문제 속에 빠지지 환경 속에 빠지지 기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갈등 있고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주신 축복으로 여기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거는요 생각에 그치고 오히려 더 여러분을 갈등되게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뭐냐 기도 속에 모든 염려를 가지고 기도 속에 모든 생각을 가지고 뭐냐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은 뭐라 했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했어 대사늘과 전서 5장 17절에 시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 시지 말고 기도하라 은약의 누림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인데 정말로 은약을 붙잡았다면은 여러분 그 사실을 기도로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약이 여러분에게 사실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은약의 비밀이 바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은약의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자기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전문성을 준비한다고도 할 수 있죠 10편 78편 70절을 72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실은 믿음과 함께 기능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성과 함께 지성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쓸 때 최고의 목동이 되었고요 왕으로 쓸 때 최고의 왕이 되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노예로 갔을 때 최고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어떤 텐데 상관없어요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문성을 가지길 바랍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생각들 통해서 이게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될 수 있고요 이 생각을 하나님께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생각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로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 속에 가야 되는데 생각하다 보면은 생각의 꼬리를 꼬리를 물고요 결국 생각의 끝이 뭐냐 나가 돼요 나가 된다는 말은 뭐냐 결국은 사단이 그걸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요 중요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빌보드 사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뭐여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지 악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사단의 장난침이 가면 안 돼요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어요 악한 사단이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바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집중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붙잡고 정말로 조용히 묵상할 수 있을 때에 그 속에서 뭐 하느냐 집중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 붙잡고 나만의 조용한 묵상의 시간들을 가져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집중력이 그 속에서 오게 돼 있어요 모든 생각을 가지고도요 정말 귀도 속에 들어와서 조용히 말씀을 찾아보면서 말씀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앞으로 시대 가면 갈수록 정말로 여러분이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어진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어디에 집착에 빠지고요 분열되고 산만하게 되고 나중에 중독에 빠지고요 나중에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시대 자체가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씀 붙잡고 묵상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들 여러분만의 시간들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환경들 속에서 시간 활용을 잘해야 합니다 시간 활용 시간 관리를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침 시간을 활용하니까 많은 시간들이 세이브되는 것 같아요 아침 시간을 활용하니까 아침 모든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시작하거나 가니까 그리고 마치고 나면 바로 운동하고 씻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준비해서 교회에 출근하고 이런 시간들로 이렇게 인도받게 되니까 아침 시간이 너무 많이 확보되어지니까 이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사실 아마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아침 시간에 새벽 기도 나와서 사실 잠도 덜 깬 눈을 비비고 나와가지고 억지로 앉아있는 랩런트들이 있었지만 그런 아침 시간에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시간들이 내게 이렇게 보장되어지는 것을 봐요 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런데 진짜 아침 시간을 활용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모든 것들을 이미 아침에 다 끝내놓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만큼 아침 시간이 중요해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밤 체질도 있죠 밤 체질도 있어요 밤에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밤 체질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간을 활용하니까 너무 시간들이 앞에 많이 확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든 여러분 정말로 엘리트들일수록 시간 활용을 잘해야 돼요 정말로 전문성 있는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추워진 시간은 24시 똑같은 시간인데 어떻게 시간 활용을 잘하느냐 중요해요 세 번째로 앞으로의 시대는 창조력과 함께 진짜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창조력과 함께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요 앞으로의 시대는 주신 창조력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창조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해블리 탈란트 그게 창조력이에요 해블리 파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고 거기서 해블리 탈란트가 나오고 그게 창조력이에요 하나님 주신 지혜 창조력이 나와요 그리고 지혜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는 좀 독서도 필요해요 우리 학생들 랩룬 독서도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랩룬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반드시 위인전 부모들과 함께 일을 거 나갔고요 유대인들은 먼저는 토라, 세마, 탈모드는 아예 어릴 때부터 철저히 암기하도록 하고 어른들까지 죽을 때까지 토라, 탈모드, 세마는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아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위인전 이야기나 지도자 이야기들을 늘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룬트들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 가운데서 주시는 힘 가지고 책을 봐야 거기서 그것이 내게 간접이 격음이 되어져요 그런데 복음에서 주시는 힘 가지지 않고 책을 보면 너무 책이 이상한 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책도 그래서 구분해서 봐야 돼요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힘을 가지고 책을 본다면 어떤 면에서 모든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지혜를 그 속에서 얻게 돼요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어떤 자세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을 또 얻는 지혜도 있고요 그런데 그 힘 없이는 그 책의 저자의 사상과 모든 그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젊은이들이 세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힘을 가지고 책을 보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독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랩렘트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뭐냐 내게 있어서 전문성이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정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 먼저 무슨 정인의 축복을 누리느냐 사실 성경에 보면 모든 랩렘트들이 삶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가지고 누렸던 복음을 증가하는 정인의 삶을 랩렘트 누렸는데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정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비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힘을 얻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넝을 받고 힘을 얻는단 말이죠 오력 땅 끝까지 이리로 모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다섯 가지 힘을 얻게 되고 결국은 땅 끝까지 정인되어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얻느냐 여러분 매일 매일의 삶에 성령 인도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길이고 그러면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느냐 말씀과 함께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나의 삶이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성령 인도 속에서 그 삶이 계속되어지면 매일 매일의 삶이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면 그게 모여서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면 땅 끝까지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져냐 삶의 정의로 축복을 누르게 되고요 두 번째로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렘런트들은 하나같이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41장 38절 요셉 사무엘상 6장 13절 다윗 요호와의 신에 임했다 했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결국 사울에게 들렸던 악기를 사실은 수금을 치면서 쫓아 냈는데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왕하 2장 9절에 보면 11절에 엘리사가 선지자 엘리아를 따라 붙이면서 끝까지 구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어 초대교회가 4장인 2장 1절부터 47절에 5순절에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 개 문들이 열려지는 기중한 축복의 역사들을 누르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본부 1부 강단에서 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께 왜 무디를 썼었는가 메시지 들으셨죠 9살 때에 무디는 성령 충만함을 누렸다 9살 때 아무것도 모를 9살 때에 무디는 성령 충만함 속에 갖다 있어요 충분히 우리 렘런트들도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누렸던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크게 쓰신 사실을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문들이 열려지 성령 충만함이 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문이 열려집니다 어떤 문이 열려지느냐 4경연 2장 1절에서 47절에 문들이 열려집니다 먼저는 어떤 문이 열려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능력의 문이 열려지고요 능력의 문이 열려지고요 거기에 4경연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전도 성교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니까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말씀 성취의 문들이 열려지고요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문이 열려지고요 그게 날마다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현장의 변화의 문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내가 열려고 한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에요 다시 가진 문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데 그게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늦게야 깨달았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마음에 담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담겨준다면 그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16장에 많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붙었어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로운 자 여러분 가족같이 바울을 위해서 돕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로마서 16장 일꾼으로 붙었어요 그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늘 기도했어요 가기를 늘 소원하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말하면서 늘 항상 위해서 기도한다 했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보고만 하는 많은 제자들이 바울 곁에 모아졌어요 저는 그 시작이 바울의 마음에 담긴 기도 속에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번 안전한 특별세대 기도를 통해서 랩몬턴 현장을 놓고 보고 이런 마음에 담은 기도가 있다면은 그 기도를 누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지느냐 오늘이 중요해요 로마서 1장 9절에서 11절 바울의 로마를 향한 기도가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었고 그게 많은 로마 보고만 할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바울 곁에 모여들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특별히 은약계 곁에 있었던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은약계 곁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무엘 통해 이루어진 역사를 보세요 아니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무엘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최고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민감한 최고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셨는데 그렇게 일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은약계 곁에 있었던 사무엘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담겨지느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하나님이 담아주시느냐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로 랩런트 시대의 주역들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딱 붙잡고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길을 저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